아니 내가 이번에 진짜 진심으로 유튜브 은퇴를 할까 생각했어 근데 내가 그 좀 바람남이거든? 나도 바람 필 생각 없었는데 나 한꺼번에 고백을 좀 많이 하는 거야 그 예쁜 여자가 와 열을 존나 받았어 일단 예쁜 여자 중에서 한 열 명 정도가 고백을 했어 근데 약간 내 취향 여가 아닌 연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녀는 일단 거르고 일단 두 명을 내가 골랐어 그래가지고 일단 간을 보고 있었어 약간 어항관리? 그 물관리? 그 뭐라지? 수조관리? 수조관? 수조관을 그러니까 두 명을 일단 넣어둔 거야 내가 좀 양심은 있어 여덟 명은 버렸어 일단 유튜브 은퇴한다고 얘가 얘기를 하니까 애가 약간 좀 나의 돈을 노린 것 같긴 해 어? 약간 그럼 뭘로 돈 버냐? 난 돈 유튜브 아니라도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인데 내가 유튜브만으로 돈을 버는 그런 애인 줄 알았나 봐 내가 애한테 나의 그 재력 정보를 안 깎거든? 왜냐하면 근데 내가 보기엔 얼굴 보고 둘이 된 것 같아 여튼간 아니 막 유튜브 그만둔다고 내가 얘기했어 저기요 내가 유튜브 그만둘게 하니까 갑자기 나한테 자기 유튜브 그만두면 나 뭐 먹고 살아? 막 그러는 거야 나한테 아 그래서 또 유튜브 접을 각이었는데 아 못 접게 됐다 아쉽게 됐네 응? 얘들아 니들 악플이나 달아 얘들아 악플 좀 달아봐 어? 좀 재밌는 거 뭐 허위사실 유포해봐 얘들아 니들은 그런 인생이야 어? 악플 단다고 나한테 달라진 거 없어 날 욕한다고 뭐가 달라져? 여튼간 욕을 해 욕을 하고 뭐 패드립하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 알겠지? 어? 어차피 뭐 그런다고 내 인생이 달라져? 전혀 바뀌는 건 없어 마이 라이프 이스 베리 굿 여튼간 은퇴는 일단 잠정 미룰게 잡 것들아